골팔로 가자 윤남동 나들이 바바바밤 얼싸졌다, 얼싸졌다 꿀스케줄 얼싸졌나 부산같이 구드미야 얼싸졌나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걷는 거 날씨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숍 갔다 밥 먹고 이런 거 아, 바비와 아, 나? 나? 뭐, 홍대였지 뭔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이 거리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못했어 아, 참 여긴 형 동네여서 그런 소액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 원래는 이제 다 모래바닥이었는데 오 다 이렇게 딱 깔렸죠 그렇죠, 그렇죠 이 도로를 갈아서 여기 연남, 여기 동그동 아, 연수님, 연남동 부동산 하세요 네,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쌍부식, 쌍부식으로 온 거 같아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연남동으로 오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연남, 연남 피부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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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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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쪽 골목입니다 이쪽 골목에서 그리고 이쪽 여기서 힐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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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굉장히 많이 지냈고 저쪽에서 저랑 상현이가 불장난하다가 굉장히 혼났었죠 저기서 엄마한테 많이 와셨어요 이쪽은 또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살던 곳인데 여기는 원래 우리 집 건물이었어요 아, 저기요? 우리 집,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아...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IMF 때문에 아... 아...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IMF 때문에 IMF 때문에 아, IMF 반지하고 내려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슴이 아프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항상 저는 우리 집 가난한 집 몰랐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 춥다 아, 춥다 뭐 먹을 건데? 아, 여기 여기 진짜 맛있거든 형님 여기로 안 와봤다 여기 굉장히 맛있어 가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시면 된다 예 예, 제 단골집입니다 아,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밥부터 먹고 시작해야지 금강상도 19경 안 됐습니다 이거를 빼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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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프로 방송인이 아니네 동빛이? 지금 몇 년 차인데 몇 년 차 안 됐지 우리 이모 네 돈수대 정식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네 내가 이렇게 깍두이를 푸고 있잖아요 네 그럼 김치를 좀 옆에다 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 알았어요 나 그런 거 안 푸거든요 알았어요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어, 어설피 왜? 먹으면 어떡할래 못 먹으면 어떡할래 먹으면 어떡할래 난... 나 한도 안 돼, 김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보야? 초보우고 티내니? 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려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줘야 돼 나도 할 줄 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넣어, 이거 다 넣어 이렇게 해. 아직 안 넣을 거야. 아직 안 넣을 거야. 어머니가, 니 형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동영이 말 좀 잘 듣게. 형네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하신 게 뭔지 알아? 형 공발하는 놈 좀 하지 않게, 옆에서 잔소리 좀 하래. 짜증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어쩔 수 없어, 형이 내 형으로 태어난 이상. 내 동생으로 태어난 거 좋아해. 아... 아... 안 움직이고 싶지 너무 이동의 시간이야 목 움직였어 작업실 꿈이야, 작업실 아무것도 없는데 작업실 너무 펌 비긴 했지 좋은 생각이야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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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네 불안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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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진한이 형네 누나예요 똑같이 생겼죠, 둘이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만드는 거를 배워보고 싶어 이거 작아야지 아 진짜 누나한테 말씀드려,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세연 누나는 커피 만들 줄 모르죠? 나 여기 사장이야 사장님이랑 바리스타랑은 또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 보시면 그래 됐다 조시가 좋네 좋으니까 시커하며 쉬고 Only aside 위험한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그럼 이제 작업실을 뭘 꾸밀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홍대 많으니까 형 아는 데 있어요? 피규어에서 아는 데? 알긴 알지. 뭐부터 살까 그건데 일단 일어나고 자 일어나서 알아둡시다. 거리가 되게 낭만적이네. 비가 오니까 더 그러네. 이게 눈이야 비야. 짓눈깨비라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짓눈깨비? 그래 이 무식한 놈아. 약간 도깨비 같다. 짓눈깨비라니까 무슨 도깨비야 이 무식한 놈아. 짓눈깨비 같다. 너무 뚫린다고. 여기 어딘데? 여기 내가 아는 누나가 하는 데야. 우리 형 친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되게 여성여성하다. 여기 보면은 멤버들이 있어. 딱 2명이네. 딱 이렇게 보면은 윤이 형이야. 딱 뭔가 보면 윤이 형 같지 않아? 찬호다. 찬호 여기 진안이야. 왜왜왜. 쟤 작아서. 바비 형. 이게 뭐야 나은데? 이거 봐봐요. 바비 형이래요. 이거 사 봐봐. 내가 투자 잡아줄게. 말을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이거 트롤이래. 이거 사자. 그래. 공룡 샀나. 공룡을 거기다 DP 넣을까? 이렇게요. 베이스가 너무 작네요. 아니요. movies. 아유. 아유. 아이 좋네. 음악도 크고 아이. 아이 좋네요. 아, 막막하다, 아잉. 형이 조명을 달아줘. 내가 나머지 거를 쫙 깔게. 아우, 야, 힘들다. 자, 가보자, 가보자. 아, 내일 하자. 뭐요?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아, 여기 너무 막막해. 아, 연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내가 못 여는 거야? 이거, 이거 해주세요. 형, 왜 해 그걸? 안 열려요. 이거 나사, 도라이버 풀어야 되는 건가? 조진이 형, 혹시 도라이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 어쩔 수 없어. 꼬리가 없으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그거. 아, 몰라. 야, 하지 마. 나한테 들이대지 마. 제발 나한테 들이대지 마. 오케이. מכ Hawaiian meaner czyli 얄리 깔끔하네요. even 깔끔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야,ções 이거를 이렇게 박을 거니까осс supervised 여기에 그렇게 박을 거니까 아 머리야. 어머. 머리 더. 이쪽으로 박아야지. 둘 셋. 여기서.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됐으면 좋겠다. 우와. 나 봐. 좋아. 고작다. 아 좋아. 색깔이. 색깔이. 아 좋아. 아 좋아. 야 근데 가야 돼 지금. 아 그러네. 6시야. 끝났다 그래도. 열 또 이렇게 해냅니다 우리가. 잘했네. 무지개 있어.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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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